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리즈 또트 한 번만 잡아볼래. 그래 열어. 날라갈 것 같은데? 날라가면 어쩔 수 없지 뭐. 아까 집에서 만져봤잖아. 무능곤충 아니니까 손으로 잡아도 돼. 너무 세게만 잡지마. 날아갈 수 있게 해줘. 말 돼 여기. 안녕. 날아갔다. 여기 잘 살 거야 여기서. 자 주민아 가자. 많이 자랐다 풀들이. 이리 와 여기가 나비 있잖아. 이리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모기 물려. 혼자 있으면 모기 물려. 엄마 앞으로 가자. 가자. 어 저기 많다. 근데 여기 농작물을 밟으면 안 되니까. 봐봐 승현아 여기 봐봐. 보여? 여기 봐봐. 그냥 보라고. 오오 호. 자. 우와. 길이 없어졌네. 왜? 길이. 어디가 길이지? 어디로 가야되지? 이걸 정리해달라고? 돌아가자 승현아. 여긴 길이 막혔다. 응. 여기 신물들이 엄청 자려서. 길이 막혔다. 어 나비다. 응. 우리 게 어디냐? 하나 둘 셋. 이거지? 네. 꼽혀. 꼽히는 거 뭔데 이거? 야 호박 아직도 잘한다. 근데 못 먹어. 엄마 아직까지 일 좀 하고. 고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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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재도 다 뺄 거잖아. 아빠 잡았어. 아유. 찌개. 아빠 여기 앉히다. 찌개. 이거 가지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아아. 찌개 막퉁아. 이거.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안 돼. 왜? 살려주자. 찌개는 맞으면 안 돼? 찌개는 좋아. 아니야. 여기 잡수가 아니야. 찌개야. 아빠. 빨리. 나비. 나비야. 새찌개. 이거 엄마 혼자 다 못해. 지민아. 아빠 도와줘야 돼. 아빠. 시원하게. 아빠. 우리 장갑 없어? 고마워라. 아빠. 우리 장갑 없어? 아유. 시원하다. 고마워. 난 엄마 시원하게. 그거 우산도 돼. 지민아. 우산으로 써봐. 이슬. 이슬 우산. 아빠 이거 내꺼야? 지민이꺼야? 모자가 아니라 우산이라고. 봐봐. 봤어? 아유. 귀여워라. 형아도. 이거 차. 형아도 씌워줄꺼야? 형아. 이따가 비올 때 이거 쓰면 되겠다. 그래. 비올 때 쓰면 되겠다. 형아 이거. 어. 내가. 세 개 더 잘라 할게. 그래. 이거 내꺼야. 아이꺼야. 그래. 왜 그래. 아유. 이게 뭐지? 새샘인 같은데. 신현아 여기 봐. 사마귀. 사마귀 엄청 크다. 이리 와봐. 왕사마귀? 빨리 채집통에 넣어줘. 채집통 가져와. 채집통. 지민이 채집통. 가져와 얼른. 구해줘. 응. 기다려봐. 여기 보여? 여기. 이리 와. 이리 와야지. 시민이 바꾼다. 어? 그렇게 멀리 있는데. 보이겠냐? 시민이 바꾼다. 보이지? 맞아. 이렇게 생겼어. 톱니처럼 생겼어. 사마귀. 내 벌레 아니야? 아니야. 사마귀야. 자. 아빠. 여기 금가루 있어. 금가루. 석영이. 금가루? 나도 벌려줘. 석영이 김가루. 여기 봐봐. 응. 나도 벌려야 안 봐요! 그래? 어떠신가요? 주말농장. 아.. 뭐라고요? 이 시각은 나 자연의 손으로 머리를 잡는 거예요 이거 맞춰서 달래요? 응 맨날 마트 같은 데서 봤는데 승현아 봐봐 여기 사슴벌레가 있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승현아 얘 키워보자 사슴벌레 바나나 좋아해? 응 사슴벌레가 바나나를 먹는데 사슴벌레 바나나 좋아해?